마이웨이로 그냥 살 거라는 내용의 노래죠? 네 맞습니다. 네 마이웨이. 나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. 나 특히 이 노래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뭔가요 뭔가요? 창석이 파트예요. 그건 왜 근데 진짜 궁금해요. 지금도 공개가 안 됐는데 형 이야기라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? 거기에서 그 길을 잃어서 부른 거예요. 여기라고.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얘기 하는지 부르시죠? 무슨 얘기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다 된 걸 들으면서 흥얼흥하면서 듣다가 엥? 잘못 들은 줄 알고. 나도 쟨씨가 얘기했던 걸 느꼈어.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실 그 멀리서 이렇게 부른 거죠. 선물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. 옛날 생각도 나고. 맞아요. 잠시 방황도 했지 길을 잃은 적도 있었지 정섭이여! 그래도 난 꿋꿋이 멈추지 않았어 그 멈추지 않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